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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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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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1, 2, 3 짠 1, 2, 3 1, 2, 3 와 하늘이 참 안 좋네요 가는 날이 어쩜 날씨가 이럴까 이제 이쁘다고 찍으려니까 이제 안 이쁘다고 얘기해줘 자막 넣으려고 했던데 하늘이 참 이쁘네요 이러려고 했더니 네 민영아 너 편집 힘들게 해줄까? 네 내가 말을 정말 많이 하면 더 힘들어지겠지? 아 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 가고있어? 이제 출발했나봐 나 보여요? 보여요 아 기다려 눈 보여요 눈 어 누구였죠? 이승기 빵집에 갔다 가자 빵집? 네 민영이 케이크 뭐야 어 미라가 지금 왔네 제 트럭 열어세요 미라언니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출발 출발 출발했어 찜편에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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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미야 향수 브러쉬? 좋은데 냄새? 어 너 잘라실거 없어? 어 머리 잘랐죠? 어? 맞죠? 야 미라 생각보다 머리 겁나 많이 잘려가지고 언니 완전 한 번에 알아봐 아니 많이 잘린거야 저거? 어 거의 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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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라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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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바삭해졌어 완전 아 나 진짜 신난다 아 나 진짜 어흥 하하하하 하하하하 혈아 kim 아흥 누구야? 방금 누구 왔어 놀랬지 너노만 하하하하 근데 이 순간을 내가 찍고 있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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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자켓이랑 잘 어울리는데? 핏보새이! 근데 왜 오른쪽은 쌩쌩 달리고 여기는 막혀요? 저기는 빠져나가는 거에요. 여기는 직진해요. 아직 차알못... 근데 생각보다 일찍 시작해서 뭐 먹어도 될 것 같은데? 여잇! 닭! 닭들어! 곰작새도 있어요. 여기 전화! 진짜 자연이다. 안녕하세요. 간다 간다 간다! 초점이 왜 네 눈에 잡히지? 얼굴을 안 잡히고 눈에 잡히지? 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? 아 눈 따라가는 거 이거?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동기 좋은데 와서 밥 먹는다. 아우 감사합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울어 양파스 있어요. 울어 해답해주네. 잘 오네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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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가 이쪽 귓방으로 오니까 지금 코오로 오는데 그치! 그치! 여기 코를 먹고 있는 것 같아. 자리 바꿔주세요? 아니요. 잠깐만요. 연기가 이랬다고? 내가 이랬어? 언니 알고 있어요. 연기가 내 쪽으로 와서 자리 바꿨습니다. 너무 많이 오네. 코로 밥 먹고 있을걸? 가만히 이게 여기서만 간다니까? 둘 얼굴도 잘 안보여. 연기가... 잠깐만요. 파는 것 같은데? 응. 어? 제가 못 파는 것 같은데? 사올까요? 사올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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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? 아 놀러왔어요. 벨림이 왔다가 인사에 찾아봤는데 여기가 맛있다고 해서 먹거든요. 이제 곧 생일이어서 그냥 여기 왔어요. 끝. 사올까? promises 비빔밥 다 Teddy 사rail 사앙에 와 designs 오늘도ened 이제 찾아뵙겠습니다. 참가 subsequently 맛있어? 괜찮아요? 이건 귀엽다 아 기분 좋아 새롭게 다시 먹어볼까? 그러니까 아 저거니까 아 저거 아니지 아 저거 아니지 왜? 맛있어 아 저거 아니지 아 저거 아니지 아 저거 아니지 예정아 인정 노릇노릇 되졌어 너만 보인 건데 아니 시계가 말이 없다고? 치켓 같은데요? 어? 진짜? 너무 예뻐요 소장마요? 아니요 치크 치크 오송인거 아닌가? 왜 이렇게 오충분이 없이 라이브을 만들어보니? 이런나? 딱 저녁 연기가 오네 내 머리에서 오랜 냄새가 날까 노는 냄새가 날까 둘 다요 아까 네가 키기 전에 그 전에 약 5분 동안 엄청난 멘트를 날렸는데 네가 안 찍은 거야 알고 있어? 올 빨리야 빨리 올 올 돼 돼 배정 먹방 안 먹을 건데 한 바탕 해보잖아 내가 다 찍어놨어 계란말이다 계란말이 잘하시겠는데 산책영대 맛있어요? 값지어진 노른기 맛있어 조금 비싸긴 하네 57,000원 망국 계산 안하고 도망갈라 했어 먹튀할 뻔 사실 먹튀할라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텅 텅 텅 텅 텅 요 클로즈 요 클로즈 쌍 쌍 쌍 쌍 희생이가 쌌어 쌍 쌍 쌍 쌍 같은 탈락 거대한 어리 스테이 어? 라면? 라면은 사봐 5 플러스 1? 컵라면은 사라 진짜 진짜 카페 덜 삶 탈락 ahi 여긴 왔네요 과연 망고의 픽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만한 거 그러면 이거 짜라란 언니 고초입소에요? 로아카 좋아요 저기 담아요 언니 위험한 게 가겹게 4병 들었고요 일단 요즘엔 근데 병 말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맞아 패티스도 없고 우리 자리 언니 강 보러 가요 컴온 대성 오빠는 주차하러 은혁 오빠? 대성 오빠 대성 오빠요 은혁 오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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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요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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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먼저다 너무 예쁘다 이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물멍 물멍 불멍에 이은 물멍 너무 좋다 네 근처음 클럽 입장합니다 저 이펜 아닌가요? 프리패스입니다 와우 따라라라따 술 밖에 없어 따라라라랞 왜 술 밖에 없지? 술 밖에 없지? 하이 미디어 옆에 있으니까 중독되는데 이거 알아요? 하이 H.R. 매드 몬스터 이거 몰라요? 응 자기 각박아 몰라 하하하하 카카오 하하하하 노래 들어줘 넓어가지고 핑크색 되게 맞아 우리 슬레 서핑하러 갑니다 슬레 서핑 슬레 서핑 레츠 고 레츠 고 오 바비큐 예스 아 맛있겠다 안전교육을 갖고 있어요 하다가 넘어지시면 파솟가락 승급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자세해요 스커팅인가? 아 좀만 있으면 이 세 분의 넘어지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원래 그 빠지에서는 잘 탑니다 그거는 평평하잖아요? 평평한 데에서 타는 거니까 뒤에 체중을 실거든요 야 마스크 진짜 불편하다 야 마스크 진짜 불편하다 와 귀엽다 아 고마워요 어? 지금 은영이만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요 망고 괜찮아요? 엉덩이 벗겨놨어요 언니 내 엉덩이 봤어요? 봤어요? 못 봤어요 진짜 부러워 배송 오빠의 불쇼 안녕하세요 오늘 인형이 생일 축하해 안녕하세요 우리 석이 생일이 얼마 안 찍었는데 네 우리 소세지 안녕 저거 석이 차려 네 우리 소세지 안녕 아 내 목소리가 꼭 이상할 때 당기고자 안녕 안녕 우리 소세지 안녕 야 못 틀어주겠어 우리 소세지 안녕 우리 소세지 안녕 저거 언뜻 보면 짱구 목소리인데 여러분 요즘 제가 배운 도핑 방법이에요 한하나의 비타오브 상락 해주세요 도핑 완료 도핑 완료 도핑 완료 끝 끝 끝 꿀꿀꿀꿀꿀꿀꿀꿀 잘 먹겠습니다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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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그거 안 해도 잘 잡힐걸? 우리 카메라 잘 잡히던데 와우 너무 맛있다 맛있지? 개꿀말 그러니까 우리 오늘 다 맛있는 것만 먹었네 응 짜잔 짠 그게 해나야 두비두박 두비두박 혜성이가 저 노래를 부르면 기분 좋다는 건데 그게 해나야 빠밤 두비두박 좀 먹으면서 해요 어 먹고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완전 맛있어요 맛있다 소금을 눈에 이렇게 묻혀 이거 누가 먹어 왜? 소금 묻힌 거 봐요 실수로 먹어봐요 짜 음 짜 맛있다 맛있다 음 나도 짜 짠 거 진짜 잘 먹는데 음 이거 나 힘들다 이거 나 힘들다 고기 넣었어요 아니, ц이 팔 말고 뒤에 고기 넣었어요 고기 넣었어요 고기 넣어봐 고기 넣어봐 고기 고기 너무 맛있다 고기 고기 우리 둘이 몰래 한 거 찍을게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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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쁘다 촛불 어딨죠? 심장이 어떠십니까? 아 너무 좋아해 망구의 생일파티를 시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만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폴로라이드 줘봐 폴로라이드 이제 손 빌어야지 한방이 컸어요 한방이 컸어요 그렇다면 소원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한방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영아 선물 민영아 선물 뭐예요? 언니가 편지 썼어 진짜로? 언니 혜성이한테도 편지 몇 년 동안 안 썼는데 너한테 썼어 언니 지금 진짜예요? 응 근데 정말 짧게 쓴 거라 별 내용은 없지만 언니 뭐야? 근데 돈이 보인다 이게 돈만 주면 성의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 필요한 거 살 때 보태라고 민영이가 요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해 그래서 제가 용돈을 조금 줬습니다 나 지금 뒷골 땡기 그래 미안한데 주장이니까 돈 다시 내놓을래 분위기를 이렇게 끈다고?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다행이다 취약이 전해줘가지고 취하면 내가 가져간다 아니 내가 가져갈 거야 나도 돈이 없어 엠박스 오늘 뭐니 게임인가요? 너무 긴데? 오늘 글씨트 왜 이렇게 예뻐요? 오늘 글씨트 왜 이렇게 예뻐요? 야 너가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서 그냥 한 줄이라도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끄작끄작 써봤어 편지보다는 옆에 이거 이거 초록색이 더 언니 근데 너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난 눈물이 돈보고 기분이 좋아졌죠? 하하하하 축하해 눈물 좀 알릴게요 하하하하 우와 피라했댔어 아니 나 나 이걸로 뭐하지? 뭘 뭐해 나 줘야지 커팅식이라도 한번 하실래요? 뒤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이님 하상이시고 시작합니다 하이하 하하하하 우와 새로운 안주가 나타났다 맛있는 안주가 망고 생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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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가또 고자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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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빠질 수가 없죠 이게 그거 아니야? 근데 네가 아까 봐나? 음 맛있게 빨리 입어라 뚜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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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자마 났어? 이거 고자마 고자마 뚜두둔 뚜두둔 고자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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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л knees ul 사랑 да icho treatment 우연 스트레칭 나 아멘